자 모델 가수가 부르는 진정인가요 여러분 한번 청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마음이 진정인가요 냉정했던 그 마음이 진정인가요 바닷가를 걷으며 숨어왔던 그 추억 잊을 수가 있을까요 돌아설 때 눈물짓은 당신이라면 영원토록 영원토록 죽어도 못 잊을 겁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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